토요일날 4시로 바뀌니까 근데 수업, 압타임 수업이 3시 10분에 끝나는 것 같거든요 세팅하고 치우고 이런 게 시간 걸리니까 3시 반 정도에 오셨네요 목표는 압타임 수업을 밀어내버리고 2시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아 진짜 2시부터 시작하면 진짜 딱 저녁에 한 8시, 9시까지 훅 달려버리고 싶은데 T타임으로는 다른 수업이 없으니까 더 이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맙습니다